오늘의 매직세븐 동화 두 번째 이야기 삼형제는 아주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마법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둘째는 마법 양탄자를 갖고 있었죠. 셋째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마법 사과를 갖고 있었어요. 마법사 삼형제는 공주의 병을 고치러 가기로 했어요. 마법사 삼형제는 양탄자를 타고 이웃나라 공주를 찾아갔어요. 두 번째는 마법사 삼형제를 고칠 수 있네요. 마법사 삼형제요? 한 마법사 삼형제? 마법사 삼형제? 와우! 마법사 삼형제! 오늘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아미아! 그분을 결합하실까요? 공주는 마법 삼형제를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공주는 가장 소중한 것을 공주를 위해 써버린 셋째 마법사와 결혼했답니다. 공주는 마법사와 결혼했답니다. 공주는 마법사와 결혼했답니다.